아멘 야 토르비온이 나왔다 토르비온이 물갑 안하네 저 닉네임 달면은 무조건 라인아르트 해야되는데 어 야 너무 아파!! 아니 저세키 킬 왜케 많이 바럿??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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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리야 이 새끼 딱대! 일로와!!! 이새끼 이거 어 너 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이새끼야 에라 모르겠다 톨비까지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굿 이번판은 조합이 좀 다르네 다들 딜러를 하네 파라를 해 로드오브도 있는데 붐피라 오임 와 얘 힐 받는게 어마무시한데 뚜벅뚜벅 걸어온다 미쳤다 오임 메리시 때려야돼 메리시 메리시 그렇지 좋았다 아나까지 그렇지 누가 해기야 누구 얘기하고 있는거야 너네 한조가 우리 한조가 핵이라니까 이판 끝나고 한조 핵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자경에서 어뷰를 왜 함 역할 고정도 아니고 자경 등수 높으면 뭐가 있나 내가 안스보다 잘 쏘는 위도우 유저인데 합치지마셈 이렇게 마 우리 한조가 이렇게 야부리를 터는거 보니까 약간 진짜 핵인가 본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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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어 어 야 이게 저까지 끌러가냐 어 어 잘 끄는데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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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만좀 어 힐 주셈 씨발 쳐다보지만 말구 나도 안나가 이제 나가 아 지랄 아 지랄 노노현 아 어 왜 저한테만 아 근데 이러면 너무 재미없는데 근데 우리 한조가 핵이라는데 또 봐줘야지 우리 얘 한조가 핵이라고 뭐야 세팅중인가 뭐야 세팅중인가 야 야 근데 뭐 진짜 다 알고 쏘는거 같긴 하네 야 근데 잘 맞추긴 한다 아 근데 또 보면 나도 이제 핵 병신 버러지 드립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진짜 억울한 사람일수도 근데 이 사람은 초반장면만 딱 보면은 뭔가 핵 같기도 약간 초반만 딱 보면 갑자기 또 여기서 쏘다가 가만히있어 세팅중 세팅 끝 갑자기 다 맞춤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아닌거 같기도 근데 이거는 좀 쩔었다 잘 따라가네 드래킹이 아 그리고 이거 시발 이게 맞음? 이거 파라 제대로 안 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거야? 아니 이게 이게 맞다고? 시발 이 새끼 연두 아니야? 아니 이정도면 연두임 바로 그냥 화살 이렇게 한발 딱 쏘고 이 지랄하는거랑 뭐가 달라 아니 이거 시발 뭐임 이거 이거 봐봐 꺾였어 이미 아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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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이 꺾였다니까 여기서 그게 튕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로 꺾임 그리고 맞은 것도 여기서 바로 뒷방을 맞은게 아 뒷방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바로 맞은게 아니라 앞으로 와서 이렇게 꽂혔어 이렇게 아니 그 폭풍하살 다 끝난거 아니야? 폭풍하살 다 끝났잖아 그래서 다 쏘고 한 대 맞추고 이건데 이 샷인데 아니 난 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정말 리플레이 버그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을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쐈을 때 아 시발 둠피까진 이해해 아니 저거 솔직히 두벅두벅이 저렇게 기어가는데 쏠만하잖아 근데 첫번째 샷 맞출만해 두번째 샷 이거 안 맞는 각이에요 씨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줄을 했는데도 이건 안 맞는 각이야 어 어 뭐야 다른거 욘두인데 화살이 이렇게 갔다가 빠꾸 한번 쳤다가 다시 때리는데 일단 신고는 합시다 이건 신고 신고 정도는 괜찮잖아 욘두인데 아니 저렇게 맞는게 리플레이 버그인데 실제로 저렇게 샷이 나가는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 아 그래 한조 해보자 과연 내가 맞을 때도 그렇게 꺾여서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리플버그 아니냐고 아 근데 리플버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해보려고 과연 진짜 그렇게 꺾이는건가 한조 정면에 숨어있다 잡았다 퀸 봐라 퀸 봐라 퀸 봐라 퀸 봐라 오 하나님 퀸 보면서 퀸 피해 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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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잡았고 우리 반피 어디야 어딜 쏴야되 나이스 Somebody 이쪽으로 애아 모르겠다 pewno 아 하지마 나 잼다 glow 모 잡았어 음 숫자 피해 잡았어 따뜻 여 불이 반피해 불이 잡았고 PH 아 한조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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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제 리플레이를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분석 들어갑니다 과연 내 화살도 꺾여서 들어가는지 너무 정상적으로 잘 날아가는데 내 화살은 뭘 잡았을 때 보면 될까 제가 수빛 1.0 수빛 때 좀 잘했거든요 봅시다 날렸어요 날렸습니다 브리기테 쪽으로 날렸어요 시속 120km로 날렸습니다 과연 어 진짜 리플버그인가? 아닌가? 이건 잘 뚫고 지나간 것 같은데 제대로 꽂혔구요 겐지 어 살짝 그렇게 보이긴 하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긴 하네 보이죠 여러분들 꺾인거 근데 아 근데 이 느낌이랑 얘 느낌이랑 뭔가 느낌이 좀 다른데 아닌가 똑같나? 제가 이 한조를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잘 따라가 된거 같나? 비슷한가? 모르겠다 난 다시 봐도 모르겠다 안타까? 그럼